진자운동 구슬을 만들어 진자운동을 경험해요. 준비물 구슬프레임 밑판 밑판 구멍에 프레임을 끼우고 꾹 눌러 고정해요. 한 개의 구슬을 들어 올린 후 놓을 때 구슬의 움직임을 관찰해요. 두 개의 구슬을 들어 올린 후 놓을 때 구슬의 움직임을 관찰해요. 두 개의 구슬을 들어 올린 후 놓을 때 구슬에 큰 의심을킨다고 보고 싶어요. 모두 놓을 때 구슬의 움직임이 있었나요. 두 개의 전용 수능을 탐 연결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